하루에 몇 번씩 눈물이 차오르고 세워버려고 했던 난 못된 사실은 항상 잠고 있는 곳에서 요즘 난 어때 네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지 궁금해 요즘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나는 모르거든 만약에 내가 너라면 아무만 없이 날 안아 줄 거야 만약에 네가 나라면 그 품에 안겨 느끼고 있겠지 너나나나 알기는 알았잖아 쉽지만은 안아 길이란 걸 말야 너나나나 더 좋아서 여기 남아 있는 거겠지 요즘 넌 어때 내가 봤을 땐 나랑 아마 비슷한 것 같아 요즘 네가 어떤 표정 나 쉬고 있어도 슬퍼 보이거든 만약에 내가 너라면 만약에 내가 너라면 그 품에 안겨 느끼고 있겠지 너나나나 너나나나 가끔씩 가끔씩 보이는 거지 어만한 소중하지 몰라 너무 예쁘고 좋아서 여기 남아 있는 거겠지 아멘